파주시는 임진각 평화곤돌라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임진각 민통선 탐방로와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시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다음 달 말까지 곤돌라 상부 정류장에서 노상리 전망대까지 300m 구간에 넓이 1076제곱미터 규모로 탐방로와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.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DMZ 평화관광이 중단된 가운데 일반인에 대한 개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